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뭐 좀 물어보자 아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하면 되지 세이브하고 나중에 안된다 싶으면 불러오면 되지 개꿀 넌 위장에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봐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왜 저를 원하는게 없을거야? 열어줘 알겠어! 알겠어!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알았어 알았어 기랄! 야 어느 아빠가 자식을 지하실에... 어? 뭐야 저거? 오.. 오.. 고마워 오케이 왜? 너 그 셀어복을 입고 있는 줄 알았어? 그 crazy maniac이 내 안에 넣어! 저게 저게 저거 물을 놓지! 저게 저거 물을 놓지! 내 몸은 나한테 말해! 항상 막 호를 입고 있잖아 뭐지? 저게 나쁜 작은 딸이예요 기사에서 또 구경을 내고 그건 딱히 좋은데 난 너의 딸이예요 이 미쳤어! 아 뭐 누구말이 진짜야 어 저말이 좀 나를 움직이는데 나 방금 본거 뭐야 아 랭카스타 리피터 그래서 I know this must look bad but the boy needed to be disciplined I know this must look bad but the boy needed to be disciplined 소리내면 안좋으니까 미안 아이씨 나는 쟤를 믿을래 아 좀 뒤지고 일단 쏘았어 임마 어 잠깐만 아들의 그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챙길건 다 챙기구요 다 챙길거 없지? 어 잠깐만 이대로 나가면 그냥 어떻게 될까? 완전 개쓰레기 되는걸까? 어 날 부르거나 그러진 않네 아 근데 총 쏘면 안되는데 깜짝이야 자세히 이 녀석이 나를 죽였어?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해? 내가 이 녀석으로 보내줘요 어? 그냥 간거야? 그대로? 뭐지? 야 이대로면 진짜 누가 나쁜놈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아 그 계산대, 계산대에 돈 괜히 훔쳐가지고 저기있나? 아, 그 계산대? 아, 그 계산대? 아 아 뭐 저 아저씨 일기를 일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아 뭘 보겠는데 답이 없는데 그냥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? 이 아저씨는 자기 어린 아들을 잃었고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저 젊은이를 납치에다가 다시 키럼 키우고 있었다 그정도? 잠시만 잠시만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가 저렴한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음... 그냥 그 추측밖에 없는건가? 하아... 뭔가 되게 찝찝해요 이렇게 해서 물막이 저거라서 더 찝찝해 결국 그냥 저는 그 추측밖에 못하겠네요 아까 말한거 홍포상 아저씨가 아날냠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아저씨는 점점 정신의 이상이 와서 아들이랑 닮아 보이는 소년 청년을 그리고 납치해서 금금하고 있었다 딱히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이상한 설정을 넣고 되게 안쓰러운 아저씨였는데 사실 이길 필요까지는 없었나? 응 넌 넌 4KARDS FLUSH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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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? 어? 불 때리네? 죄수들끼리 짜고 싸우는 척하다가 보안관 칼로 찌른거죠? 멀찍이 없네 정말 이 마을 좀 이상해 밸런타인보다 더 이상해 산바람 미안해 밥 먹어 틸리가 다 불렀는데 어디있는거야? 세트니 산바람 그르릉거리면서 화낸다 나무가 너무 싫어요 네 어쨌든 되게 찝찝하고 골 때리는 깜짝 이벤트 두개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숨 자고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두개의 자고 그 두개의 자고 그 두개의 자고 그 두개의 자고 정말 이상해 그리고 큐빈을 좋아하지 그 두개의 자고 그 두개의 자고 있어야지 무조건 있어야지 하이 야 너 거기서 아까 나한테 말 건거야? 대단하다 쟤 오드리스콜 아니라던데 말을 못해 빌이 원하면 그냥 마시는게 나아요 저런 성격은 자기의 선의가 무시당하면 아주 싫어하지 무시당하면 친해지고 싶었나보다 친해지고 싶었나보다 네 마셔 아 밥 좀 먹을까? 밥 안 먹은지 진짜 오래된거 같은데 야 이게 스튜어야? 아 오 야 퀄리티 맛있겠다 괜찮아보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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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목소리 들렸는데 어 저건가? 실루엣이 존인데 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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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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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나 좀 ㅈ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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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맨날이래 맨날 나를 불러세워 절반 존 경찰 나가나 보라 TLE 일단 저는 안 Notes 우린 circa ... 감사합니다.